황무지에 위치한 솔라미라 하이브 뱀파이어 킨을 제거하려는 일곱의 성전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선두의 프레스트가 무언가를 감지했는데 매복이었습니다 당장 상대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였죠 이날 두 명의 성전사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치열하게 대립해온 인간과 뱀파이어 수세기가 지나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거라곤 황폐해진 도시와 구천을 떠도는 명원들 뿐이었죠 결국 교회는 거대한 성벽 아래 도시를 건설하고 초능력자들을 선발해 인간 병기로 양성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뱀파이어 사냥꾼으로 불리는 프레스트입니다 하지만 소강상태에 이르자 교회에선 그들을 좌천시켜버렸습니다 버려진 영웅들의 이야기 영화 프레스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밖 황무지에 살고 있는 세 가족 갑자기 땅이 흔들렸는데요 뱀파이어 때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소탕되었다던 교회의 발표는 상반된 것이었죠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는 부모님 그런데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정체제를 기반으로 군중의 절대자로 군림한 교회 고해 성사를 명분으로 개개인의 일거수 일터적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뱀파이어 회생 가능성을 제기하는 프레스트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묵살당했습니다 뱀파이어가 흔들려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뱀파이어의 일정에 따라서 뱀파이어가 흔들려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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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힉스라는 보안관이 형의 사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크게 상심한 프리스트 뱀파이어 소탄 권한을 교회에 요청했는데요 오히려 분란을 조장한다는 제목으로 수배령이 떨어졌죠 인내의 끈이 끊어진 프리스트 그가 움직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침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20살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죠 사실 형수는 프리스트의 아내였는데 성직자의 길을 선택하며 형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루시 역시 그의 친딸이었죠 그리고 힉스는 루시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다음 날 조사를 시작하는 프리스트 흔적을 따라 인근 뱀파이어 수영소로 향했는데요 경비는 사라지고 추종자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소 내부를 수색하는 두 사람 그때 추종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악하는 두 사람 가볍게 압살해버리는 프리스트 한 놈을 잡아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버리고 자고 있던 뱀파이어들이 쏟아져나왔는데요 침착하게 기더를 외우는 프리스트 신성한 기운을 머금은 십자가는 가공할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프리스트의 대표적인 능력이었죠 순식간에 해치워버린 프리스트 겁에 질린 최종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는데 뱀파이어가 놈을 죽여버렸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증거였죠 한편 뱀파이어 알이 가득 실려있는 기차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는 프리스트의 출연에 주목했는데요 남자의 정체는 분명 뱀파이어였습니다 괴물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었죠 솔라미라 하이브를 살피러 온 프리스트 루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루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하이브의 수호자 놈이 있다는 건 대규모 산란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루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웬만한 공격으로는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필살기를 준비하는 프리스트 대성공이었습니다 합류 의사를 밝히는 프리스트 프리스트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초대형 산란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부활을 마치고 자체를 감춘 상태였는데요 유력한 후보지는 인근의 제리코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시각 제리코엔 예정에 없던 기차가 들어왔는데 그 시각 제리코엔 예정에 없던 기차가 들어왔는데 뱀파이어들이 가득 타고 있었죠 마을 주민 전체가 저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마침 마을에 있었던 3명의 성전사들 블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는데요 블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는데요 단 한 방에 성전사를 해치어버렸습니다 이들과는 구면인 듯 보였죠 다음날 프리스트는 놈들의 목적을 알아냈습니다 지붕까지 성벽으로 막혀있는 도시를 장악하려는 것이었죠 뱀파이어에겐 최적의 장소였는데 심지어 프리스트까지 부재중이었습니다 기차를 따라잡은 프리스트와 일행들 힙스는 루시의 구출을 프리스트는 철로파괴 임무를 맡았습니다 뱀파이어에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도시의 장소였습니다 뱀파이어에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틈타 진입을 시도하는 프리스트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 있었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블랙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퀸에게 구원을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프리스트를 포섭하기 위해 루시를 납치한 것이었는데 거절 의사를 밝히는 프리스트 하지만 예전에 블랙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는 퀸에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추정자들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프리스티스 그런데 원격 기폭장치가 파손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는 건 직접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블랙의 시야에서 벗어난 프리스트 계획대로 로즈 구질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로시를 찾아낸 힉스 프리스트와 합류한 그 순간 굶주린 뱀파이어들이 몰려들었는데 기질을 발휘하며 점수를 따게 되었죠 루시를 따라잡은 두 사람 함정이었습니다 힉스는 기차 밖으로 낙하고 말았죠 거세게 저항하는 로시 범상치 않은 실력이었는데요 블랙은 프리스트의 대안으로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프리스트 프리스트의 쓰는 기차 폭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결국 기회를 만들어냈죠 기차 폭발과 동시에 뱀파이어들은 소멸했습니다 블랙도 거대한 화염에 재가 되어버렸죠 이후 대중의 뱀파이언 존재를 알린 프리스트 프리스트는 만화 프리스트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한결같이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로 백분이란 러닝타임을 꽉 채웠습니다 화려한 액션과 그래픽이 나름 볼만했죠 물론 단점도 있었는데 신앙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점 캐릭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연출도 아쉬웠습니다 기대 없이 보신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여성분들의 평점이 훨씬 후한 프리스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